아잉! 집들이 선물로 배달음식 사주신 거거든요 아 이거 맛있다 1등, 2등, 3등, 4등, 5등입니다 5등입니다 나는 노추가 그다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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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노추가 그다 다음날 뭐하는거야! 양은 그냥 닦아! 나는 마셔야 될 것 같은데 나 마실게 아니 여러분 저 재밌는 게임 하나 알아요 뭔데 뭔데 해봐 랭킹 게임이라고 아잉! 순위 정해져 궁금한 사람은 마시면 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안 궁금하면 되잖아 안 궁금하면 안 마시면 돼 우리는 주제만 모르죠 뭐야 안 궁금한데? 난 절대 안 궁금하면 안 마셔 어 그래 그래 시청자랑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아까 랭킹 게임 그거 하는거야? 왠니니니 자 1등부터 정할게요 얘 1등 뭐에요 뭐에요 내가 1등 그냥 안 궁금하면 되잖아 2등 의외로 2등? 의외로 2등? 의외로?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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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 4등 5등 어? 연애 해본 횟수? 아니 그 물어봐서 틀리면은 자 손 빼봐요 힌트 힌트 하나만 주세요 재밌다 난 절대 안 궁금해 어 그래 자 그렇게 식구구면 아니고요 중고등학생 때린 사람이 틀린 사람 오케이 중고등학교 때 첫 키스 먼저 하고 나도 그거 같다 이거 같다 어? 이거 마시라고는 안할게요 연애를 제일 빨리 했을 거 같은 사람 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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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으로 야 이거 틀리러 너가 지금 키스하고 싶어 아잇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잇잇 손들 kü Capital 제대로 말해요 틀리út become 00. therapist 과 sondern 중고등학교 때 키스 키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은 striped 정답 laughs 악녀 땡 땡 Bolsonaro 그 중고등학교 때 연애 제일 빨리 했을 거 같은 사람 삼아 잔 으 sih . 아 잠을 보ulin 전부 다 학교 때 키스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 사람 누가 할래요? 다 둘이 다 자 다 숙였어요? 1 2 2 아 3 3 미안 미안 3 병신이야 4 5 그건 내 고정이야 1, 2, 3, 4, 5 정답! 악녀 정답 안 해도 모르겠네? 트림 마셔도 돼요? 술 줘요? 음식 많이 먹었을 것 같은 사람 땡 다 마셔야 될 것 같애? 아니면 좀 반 반? 음식이 키워드 같은데? 먹는 건 양거 힌트 줘요 진트 진짜 반? 키워드는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어떻게 맞췄어? 그걸 어떻게 맞췄어? 정답을 왜 하죠? 주스 물 먹고 똥 많이 지릴 것 같은 사람 다 드세요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? 취두부 좋아할 것 같은 사람 마셔 정답 과자 많이 먹었을 것 같은 사람 다 먹으면 마셔 아니 그런 거야 정답 고추 많이 먹었을 것 같은 사람 맞아? 다 먹으면 더 좋겠어 그럼 뭐 공개합시다 뭐였죠? 오늘 과자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아 정답 아 그래요? 정답 정답 과자 많이 먹었을 것 같은 사람 근데 제일 매는 얘기 진짜 마셔 너 마셔 야 버추타 너 마셔 야 버추타 아 그래는 뭐야 야 버투로 자기 치자라고 하는데? 아 이번에는 악녀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보드를 좀 빼서 아 그래 얘 1등 얘? 오 1등이다 이번에 고추가 가장 클 것 같은 사람 땡 마셔 기분 좋다 그래도 2등 내가 2등이에요 정답 사귀고 싶은 남자 아니에요 하나 1 2 3 4 5 핸트 핸드 크기랑 이 말인가 야 너 그렇게 야한 거 아니야? 가장 맛있게 생긴 사람 나랑요 요리를 하면 내가 그러면 힌트 음성으로 힌트 음성 힌트 아 이씨 내가 가장 자기 크기 자랑 많이 하고 다닐 것 같이잖아 맞아요 오오오오 정확히 말하면 꽃 추부심 만혜 거 아 아 맞네 아니 그러면.. 어 그거였다.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거였어. 사랑해든 뭐든 키워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듣기. 누구한테 누구한테? 나 아는 남동생한테. 잠깐만 잠깐만. 어떤 키워드 할지부터 정해야 돼요.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이런 식으로.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시네요. 왜 영통 버려야지. 영통 말아서. 사랑해 하자 사랑해. 갑자기 응 이름 여보세요 안 했으니까. 다 정해야죠 다 정해야죠. 우리 같이 있는 거 말하지 마. 안 받으면 마셔야 돼요. 안 받으면 마셔야 돼요. 보고 싶다 느낀가? 사랑해. 사랑해? 내가 사랑해 말하면 안 돼? 이거 하면서 그렇지. 자 방금 그 장면 흑백으로 확대해서 연출하시면 돼요. 저감하겠습니다. 너부터 해? 어. 누군데? 친동생이요. 절대 안 되지. 우리는 우리가 좋아 근데. 안 받으면. 아시겠는데요? 아 그럼. 부모님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가 잘 안 한대. 야. 편집사님. 편집사님. 아까랑 똑같이. 아까랑 똑같이. 야. 삟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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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할게. 불어베리고 나한테. 학교 오베이한테 한대요? 이상한 소리가 안됬어 소주 준비 됐나요? 진호야 네 형 우리 대학교 1년 보냈잖아 네 사랑한다 형 왜 이렇게 쓸거같아요? 아이 아이 틀어놓은건 아니고 갑자기 왜 그러는데요? 아니 넌 어떤데 아 뭐 얘기했나봐요 형? 아 그럼 아 알겠어요 고마워 다음에 연락할게 누구한테 하실거죠? 저는 아는 언니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보험요우에요 받은 바에요 소리 들리죠 여러분? 자기야 응 사랑해 아뇨 아뇨 사랑해 저도 하겠습니다 보험요우 내가 봤을때 너 안해줄걸? 보험요우 믿는다 사진이 안돼 아 이 새X야 야 빨리 사랑해 야 너네 사랑이 바뀌지 야 똑바로 말해 아니지 너는 어떠니? 사랑해 그래 나중에 롤이나 하자 롱롱롱 저 류미한테 하겠습니다 누구? 류미 절대 안했습니다 내가 봤을때 안 받을거 같은데 안 받을거 같은데 받을거야 여보세요 어 예 뭐해 예? 뭐해 영준이 무슨 이상한 장기자랑하는거 듣고 있어 영준아 사랑한다 야 골치다 이거 골치 그러면은 정말 뭐 이거 아니 누가 하자 할머니끼리 이거 하는거 하는데 스트리머명 되기 형 좀 그래 얼굴 보고야돼 나도 얼굴 보고야돼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나 간다 소고보고 영준은 말 안 들어 뭐라구요? 영준은 말 안 들어 어? 뭐야 그게? 영준은 말 아니야 영준은 말 안 들어 영준은 말 안 들어 영준은 말 안 들어 저요? 네 킴 킴 킹 킹 킹팍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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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이 작가가 킹팍맨지 카치셋 킹팍맨 킹팍 킹팍맨 킹팍 그러면 킹팍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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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eland 킹팍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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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모두 반가웠어요 오늘 고생하셨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니다 안녕